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이쁘다. 완전 여기 빈티지 샵. 지금 너무 흥분했어. 안 돼. 좀 가라앉혀야 돼. 이렇게 큰 거를 믿자. 예쁘다. 예쁘다. 여기 생각도 예쁘다. 여기 생각도 예쁘다. 닭요리 전문대로 보니? 이 집도 맛있어. 근데 너무 비싸보여.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오늘 23도 살아요. 언니. 저기서 언니 이거. 우리 둘이서 저거 너 저울 수 있어? 열심히 해볼게요 언니.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헐. 나 삼각대 안 가지고 왔다. 대박. 이런 건 남자친구랑 가야 되는데 언니랑 와서 괜찮겠니? 너무 예쁘다. 나 이거 진짜 데이트고 있어. 영상만 찍어주는 게 좋다. 영상만 찍어주는 게 좋다. 잠시만. 잠깐만 나 왜 호진하는 거야? 언니가 바꾸는 방향이 방향이 호진을 하고 있네요 언니. 한 번 바꿀래요? 한 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기치저지에서 3년 살면 이렇게 됩니다. 3년 이상 사시면 여러분들도 너가 이렇게 전공이 됩니다. 언니. 선물. 이거? 내 거야? 언니 선물. 언니 생일 선물 겸. 다중이 도와준 겸. 언니 가는 겸. 가는 겸. 엄청 막 그런 걸 아니고 한 번 열어봐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선물 포장이래요. 어 이쁘다. 내가 딱 도와준 겸. 예뻐요? 괜찮아요? 엄청 가을색인데. 하이 라이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생이 아닌지. 이 언니 같이 보면 또. 다정아 이거 너무 비싸. 샤넬이잖아. 아니야 괜찮아. 이럴 거 뻔하니까. 명품 사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어 흐뭇한지. 이랬다는 거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냥. 아니 저게 남자 셋도 떴네요. 저게 남자 셋이 떴네요. 저게 뭐야.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뭐? 아이고. 뭐? 어? 있다. instance.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상만 할까요? 교통상만 할까요? 이거 가르쳐준 대로 가는데 안 가? 아까에 비하면 가고 있어요 근데 패자들 막 하는 것 같아요 언니 안녕 안녕 의자 한 건 아닌데 나무 칼로 좀 언니 언니 계속 똑같은 곳으로 점이 이렇게 뺑을 언니 바람이 부니까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나무에서 벗어났어요 결혼하는 소감이 어때? 내일 어깨가 괜찮을까? 근데 다들 진짜 데이트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구나 근데 여기 하늘이 진짜 이쁘지 하늘이 근데 하늘도 진짜 이쁘고 날씨도 좋고 11월말인데 시청자 한 장인데도 하나도 진짜 이쁘다 어디로 나가야 돼? 네 다시 왔어 아까 왔어 나 길치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칼트 지금 이쁘다 음 하질랑말랑 칼트도 이쁘다 아 그러게 아까 우리 옷 보러 가려고 그랬어 언니 그래 니트가 진짜 귀여웠어 그냥 이거 포인트로 하나만 입으면 되잖아요 그렇겠다 너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쁘다 지금 딱 아시타의 그런 의상이다 약간 한국식 그런 거야? 이쁘? 어 왠지 아 시샤 아 아 아 아 왜 그래요? 몰라 목을 막 이렇게 정말라 아 아 아 비주얼은 이게 끝장났어 목을 하겠어요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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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현이가 이번에 잠잠 돼가지고 눈에 못 마주치겠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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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엄마가 네 김무성 어 호떡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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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에서 여기 옆에 여기 옆에 저기 옆에 눌러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